20년 7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림과 같이 유리판 위에 놓인 나무 토막에 용수철을 연결하고 용수철의 한쪽 끝을 벽에 고정시킨다. 그리고 나무 토막을 평형점에서 즉 용수철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을 때 평형점에서 평형점 5에서 점피까지 당겨서 용수철이 늘어나게 한다. 그리고 나무 토막을 가만히 놓은 후 나무 토막이 여러 번 진동해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T를 측정한다라고 했네요. 다음 라에서는 유리판을 이제 사포로 바꿨답니다. 사포 모래종이. 그리고 나와 나를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실험은 그냥 사실 예상될 겁니다. 유리는 조금 매끈하잖아. 그러면 유리판에서 얘를 탕 하고 놨을 때는 충분히 왔다 갔다 정지를 할 건데 사포는 뭐야? 좀 꺼칠꺼칠하죠. 즉 마찰력이 크겠지. 마찰력이 크니까 이렇게 힘겹게 가다가 빠르게 정지를 할 겁니다.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래. 마찰력이 지금 사포가 더 크단 말이야. 근데 마찰력이라는 건 어때?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그치?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면 뭐다?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어떻다? 사포 쪽이 큰 거야. 왜? 마찰력이 크니까.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 마찰력이 이쪽이 더 크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에너지가 소실돼가지고 사포는 빠르게 멈추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볼게요. 기억. 다에서 나무토막이 진동하는 동안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 그렇죠? 자, 에너지라는 건 전체적으로는 보존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만 작용할 때. 근데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작용을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소실이 되겠죠. 얘는 뭐 마찰력 작용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소실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에너지의 총량은 무조건 보존된단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그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거든. 근데 마찰을 하게 되면 어떤 에너지가 생긴 거야? 열 에너지 생기잖아. 그럼 뭐 당장 비벼봐도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동하는 동안에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 이거는 뭐다? 옳은 지문 되는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나무토막을 놓는 순간부터 나무토막이 멈출 때까지 나무토막과, 아, 나무토막이 이동거리는 유리판 위에서가 사포 위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리판에서는 충분히 움직이다가 정지를 하는데 사포에서는 에너지가 빠르게 소실되니까 얼마 못 움직이고 정지를 하죠. 그러니까 전체 이동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리판이 더 크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다에서 나무토막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퍼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죠? 왜 말도 안 돼? 자, 탄성 퍼텐셜 에너지. 탄성 퍼텐셜 에너지라는 건 뭐야? 2분의 1 KX제곱이죠. 그지? K는 뭐야? 용수철에 따라서, 용수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용수철 상수고 그 다음에 X는 뭐다? 탄성 원점으로부터 당긴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P까지 당겼다. 그러면은 P에서는 어떻게 돼? 뭐 거리를 X라고 하면은 2분의 1 KX제곱만큼의 탄성 퍼텐셜이 있는 건데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되면은 탄성 퍼텐셜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P에서 O까지 가는 동안은 어떻게 돼? X가 감소하잖아. 그지? X가 감소하니까 탄성 퍼텐셜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술성 퍼텐셜은 어떻게 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